이제 정치인 조국을 보는 가족들의 반응 사실 이게 궁금합니다.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함께 겪었던 수사와 재판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말리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 지난 5년간 저희 가족들이 시련의 경로를 같이 밟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수락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되돌릴 수가 없고 과정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런 과정을 같이 겪어서 그런지 아빠가 정치를 하겠다 창당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떠한 반대도 없었고 건강 챙기고 하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찌 됐거나 대표님 앞에는 또 넘어야 할 산이 크게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나 운명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좀 걱정이 안 되십니까? 마음 한편에 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대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담담히 법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로서는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 법리 적용에 있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고를 했고 그 법리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이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당이라는 일종의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험을 해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마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사적생의 과거로 총선에 뛰어들었고 창당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까요? 좀 과장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고 또 그 뒤로 다른 어떤 국면이 벌어지면 또 그 국면에 맞춰서 저의 또 최선을 다하고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맹자 진심장에 그런 게 나옵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기 전에는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준다. 사실 이게 성경에도 창자를 잘라내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법대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잘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찌 보면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를 깨달은 부분이 있나요?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훨씬 더 절실했습니다. 제가 학자, 서울대 교수, 그리고 민정수석 등을 거치면서 세상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오만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방졌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이런 저 또는 저희 가족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면서 저희가 가졌던 지위 이런 것 다 없어지고 바닥으로 추락을 하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보다 훨씬 어려웠던 사람들, 또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통과 시련이 무엇이었을까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아까 맹자 말씀도 하셨고 성경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럼 이 시련 극복 이후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장관 하나 더 하겠다, 그거 하고 싶어서 또는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또는 누구를 복수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시련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겠다고 결심한 것은 저 나름대로 쓰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쓰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소한 곳 속에 더욱더 무게 있는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개그맨 서승만 씨가 더불어민주연합 24번을 받았는데 당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한테 약간 교섭단체 구성 관련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렸는데 패친을 끊어버렸다고 불만을 털어놨더라고요. 교섭단체 관련해서 불만을 비판을 해서 끊은 적은 없고요. 그분이 제가 선거 전 얘기입니다. 저와 관련해서 완전한 잘못된 사실을 올리셨어요. 저희 당에서 저와 관련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쉽게 말해서 랩탑을 보고 있었는데 랩탑도 보고 있지 않으면서 보고 있는 척 한다라는 평가를 올리셨습니다. 팩트가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올리는 사적인 사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이분이 보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서 저는 패친과 패친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끊은 것이고 또 그분의 표현에 대해 존중하고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패친이 끊어진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희 당에서 올린 사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사실을 올리고 주장을 하셔서 소통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으면 왜 정치하냐. 입틀막이 아니고 대틀막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하셔서 끊은 적은 없고요. 그분이 잘못된 얘기 주장을 하셨습니다. 팩트가 틀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거는 그런 저희가 올리는 사진을 그분이 볼 필요는 없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민방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 못다한 얘기 한 30, 40초 정도 마시죠. 지역 민방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한 달간 넘었고 저도 정치참여 선언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그리고 저 조국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보내주셨던 그런 성원, 격려, 응원 절대 잊지 않으면서 보내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의 정치 행보 노선 아주 허심탄회하게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